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타경 522306번입니다. 감정가는 15억 6,744만원이며 토지면적 298평에 건물면적 189평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0억 9,721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973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2월 16일에 진행해져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유림동 주민센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상용 건물과 단독 5대 주택 그리고 임야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경매물건은 토지면적 298평에 건물면적 189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11월 기준 15억 6,744만원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0억 9,721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973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약의 확인원을 살펴보면 자연 녹지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0만 9천원입니다.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를 면제받아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재테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매우 다양할 듯합니다. 1층과 2층은 근생으로 일반음식점이며 3층과 4층은 단독주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규무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체크되고 있는 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상 2017년 4월에 보존등기된 비교적 신축건물이며 토지건물 일관매각사건으로 진행중이 있으니 위부동산 현황을 참고하여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28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5억 7천6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대양력 없는 상가임차인 일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명도시 대양력 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한 마무리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기용 부동산인 글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어떻게 근무를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선행계획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용인의 경우 투기 가열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자금계획도 미리 준비되어야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결과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인근 지역의 부동산 경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데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인시 처인구 인근 부동산의 매물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전문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 수익 등은 사전에 체크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처인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내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체크하여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물권 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물권 예의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위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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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